아 여잉? 여보? 여보? 아니 지금 말하고 대사인 거예요. 여보 애절하게 부르고 또 엄청 다 먹고 싶은 게 대사 나갈 때 말하고 여보 여보 두 번 크게 부르고 다시 아 시끄러! 저도 보면 고장하고 말이 많아 다시 여보 당신은 어디를 가야 만날 수가 있을까요? 월 믿었고 아직 당신이 있다는 얘기라도 그 얘기까지 왔는데 어머나 여기서 당신을 만나다니 여보 여보 베페페 베페 세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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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힝만 이지게 쎄갖고 다시 세개 세개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아 잘나갔다 지내아 저런 준비해서 정력이 많이 떨어지셨네요 아 그래도 야 요거 아 참자 부채춤 취야지 부채춤 추고에 도세야지 그 꽃파랑 신민이 한번 줘봐 야 샤라인 이래서 아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해가지고 몰라 죄송합니다 대신에 아 아 여기도만 여기도만 이 여자 같은 여자지만 진짜 얼굴 보니까 완전히 이쁘지 저런 여자는 조심해야 돼 몰라 너는 무조건 걸리면 넌 뒤진거에요 얼굴 봐라 안걸렸어 진짜 완전 얼굴이 완전히 완전 색깔이 넘쳤나 넘쳤나 어두 눈에 걸리면 뒤진다 얼굴 봐봐 남자 여러 장을 먹게 생겼네 얼굴 봐봐 저런 여자는 조심해야 돼 저렇게 얼굴이 이쁘는 여자는 조심해야 돼 여자는 나같이 오지가르게 생긴 여자가 진짜 여자야 내가 부채춤 한번 보여줄게 성주프리 신민아 에이구 하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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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서 뭐가 되네 짜자 입자자 콕사진이 콕사진이 콕사진 콕사진 geht 학시간 콕사진 콕사진 뺀 마 touches 콕사진 콕사짱 veces 들어쿡 혹시 cticamente 꼘 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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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tics uden 3, 4, 3, 4, 4, 5, 6, 7, 8, 8, 8, 9, 10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